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배륙도 낯짝이 있어야 되지 그런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경우를 차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관리를 해놓은 다음에 중앙선거관리비원회 위원장을 다시 재임하겠다 유임하겠다 이런 낯선 사람은 세상 천지에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을 제외하고선 말입니다. 결국은 주변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8일 날 자신의 대법관직 퇴임과 함께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만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유임사건입니다. 8월 17일 날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리스트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과욕이란 그런 제목으로 중임을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권순일 위원장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물러나기를 촉구하는 그런 칼럼을 기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17일 날 공병호 tv는 권순일의 과욕 결국 책임진다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8월 18일 권순일 유임시키려고 하는 이유 하루 뒤입니다. 8월 18일 또 공병호 tv가 방송을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8월 19일 날 동아일보는 사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슬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일 날 오전입니다. 8월 20일 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 퇴임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안 된다는 취지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8월 21일 날 공병호 tv는 권순일 유임 왜 야당 침묵하나 이런 방송을 또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이번 방송까지 합치게 되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퇴임을 위해서 저는 모두 4번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권순일 위원장은 8월 25일 날 가까운 시간 내에 사퇴 의사를 밝히겠다는 뜻을 주변에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취재 결과를 언론들이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권순일 위원장이 죄임을 포기한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끝까지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공직자는 떠날 때의 모습이 좋아야 됩니다. 공직자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 사이에서도 만남이 있을 때는 떠날 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임과 관련해서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8월 26일자 조선일보의 선정민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선 기자의 취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8월 24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체에서 A 선관위원은 권순일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관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바로 사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권순일 위원장은 2017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에서 퇴직하면 선관위원장직도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도 다음 달 말 선관위 전체에 의해서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의에서는 인사가 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 장관급과 사무차장 차관인사가 의결될 예정입니다. 또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 후속인사도 이루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의 은행이 또 한 번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에 대해서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순일 위원장이 사무총장 권한인 실무진 인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B 씨는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까지 자기 편으로 물괄이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국회에서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의 퇴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떠나는 위원장이 사무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건입니다. 결국 여권이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와 실무진을 자기들 사람으로 싹 바꾸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퇴임하는 권순일 위원장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행운이 함께하지 않는 난 권순일 위원장은 사회로 총선관리의 실패와 실책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질 수밖에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책임이던 모든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람이 물러날 때는 후임자를 다음 사람들에게 인사를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이나 양식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연장은 재임 기간 동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한국의 선거 역사상 최악의 그런 선거관리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난무하고 130여 건 정도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아주 불명예를 안고 현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합니다. 정말 침묵하는 언론을 깨우치기 위해서 작은 신문사로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박수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오엔지 공TV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